경기도 넘버원 경기도 넘버원 경기도 넘버원 경기도 넘버원 다 한국식 발음이야 아 여기 가지말자 퀴즈? 퀴즈? 스룰플 넘버원 극복해야 글드가여 슬럼도 아냐 쟤 불온지 1이야 여기에 내릴께요 여기 제일 처음만 가는거 슬럼프는 원래 좀 안하던짓을 해야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누가보면 웃겠다 슬럼프라니 슬럼프는 아닌거나 비슷한데 사실 어흠 슬럼프는 아닌거나 비슷해 생각보다 슬럼프는 아닌거나 비슷해 보기에는 그렇게 다를 건 없어 등수에 못들다 뿐이지 오늘도 1등 안되나? 가자이 트루몬쇼 한번 가자고? 안되 버릇들어 근처에 화사긴하고 사람 있나 없나? 따이 따이 따다이 아 무서워 한별 맞았어 아 아 이씨 아이씨 주먹질도 안 돼 노노 헬프 미 헬프 미 아잘 못걸려 한국사람이세요? 한국? 한국인 한국 한국 한국사람이지? 살려줘 동양사람이잖아 같은 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 한국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아냐 중국사람인가? 오케이 오케이 아 딴 데 가겠습니다 딴 데 가겠습니다 형님 여기 다 드세요 갔다 갔다 아 다행이다 쓱을 녀석 복수한다고 다른 데서 템 파밍해서 저 빠박이 저거 어? 저 안경 낀 빠박이 고글 안경 복수한다 흐흥 흐흐흐흥 흐흐흐흥 아 근데 다른 데 가도 템이 없는데 쓰읍 뭐 이런데 떨어지고 그래 왕기한다 이거 이거 저녀석 몹세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저기있죠 저기 저기 짱 박혀있다가 여기로 분명 올거야 아니야 저 교회도 있는데 저게 딱 이 교회로 갈걸 염라대왕 염라대왕 너무 많이 잡아서 재미없어 내일모레 마흔 오늘도 살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무슨 소리야 내일모레 서른여덟인데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헬픔이라고 했죠 주변환경에서 안도와져서 못올라간다는 등 남탓을 시전한다 무슨 소리야 남탓이라뇨 저는 남탓은 안합니다 환경탓을 하지 여기 없네 템이 환경은 남이 아니야 지경조건이지 아 똥망 아 저기로 가자 권총조차 없어 이거 복수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건데 고수들도 뭐 질 때 뭐 갱타 타고 그러더만 보니까 뭐 챌린저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 여기서 왜 갱을 안 오냐고 갱을 왔으면 다 타는 건데 막 이런 거 하더만 다 아무리 뭐 매너 방송이라도 얘기할 건 하던데 뭐 됐다 권총 먹었다 오케이 좋아 이거 먹고 살았다 복수 가능한가요 여기 없거든 그 녀석 형은 갱화도 못하잖아 나는 갱탓은 안하잖아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갱 오지 말라고 여기 갱화도 소용없다고 전 미리 그냥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갱탓 할 것도 없고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는 뭐 할 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가 챌린저라고 어 씨 뭐야 연막 뭐지 이 연막은? 누가 있어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상대가 저랑 점수 똑같아요 챌린저들은 챌린저 상대하고 실버는 실버 상대하는 것이지 뭐야 이 연막은 뜬금없이 연막을 던졌다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저격 두 번째 저격은 아닌데 템이 없어 연막밖에 나를 발견하고 연막을 던진 거지 다시 죽을까봐 근데 난 못 봤고 근데 연막 위치가 애매모호한 거 몰라서는 저격 같은데? 멀리 멀리서 총소리 오우 삼삭 할메 연막을 엄청 멀리서 던질 수는 없을텐데 아 나이스 후라이팬 후라이팬 쩔는데 후라이팬을 들고 때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총알이 막아지더라 물린진이 장난 아니더라고 저 멀리서 총소리 기름 오케 총이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불안합니다 죽을... 먹을 때 죽을 것 같은 불안 그래도 먹어야지 왕왕왕왕왕 그럴 줄 알았죠 어디야 이 녀석 이베일로 봐주지 이 녀석 어떤 놈이 자꾸 나를 공격해 저쪽인 것 같은데 허공에 쏘는 것 같다고? 압박감인 것 같은데 나 가야돼 멀어 가야돼 나 쏘는 거 아닌가? 그런가? 아 너무 허우 불판이다 이쪽에 아까 그 빠박이 있었죠 복수 빠박이 일단 도로로 가세요 도로에 차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차 소리 난다 오른쪽 약간 오른쪽 멀리 저기 있다 거기 정석 잡아 일로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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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가버렸네 근데 차 찾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연막 뭐야 도대체 사람도 없고 한명은 되게 멀리 쌌는데 저기저기 지나간다 뭐 지나간다 차인가 뒤쪽에도 차 소리 지프 일로 올 것 같은데 아 4대 맞았는데 이거 엄청 맞았거든 안 죽네 총알 없어 젠장 완전 극심한 딸핀데 이거 한 4대 피 터졌거든여 어떡해 나 총도 없어 똥망함 흐헤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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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했는데 옆으로 흐헤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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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헿 흐헿 정확하게 치웠어 아주 정확하게 아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안되냐 흐헤헿 흐헿 아주 저 내가 옆에 틀렸거든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 흐헿 이렇게 안되나 이거? 흐헿 흐헿 심각하다 심각해 흐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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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가자 흐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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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헿